김포공항 2곳 김포공항 2차장 한 곳만 연장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단,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소독시간으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는 코속에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도말 PCR검사를 기본으로 문진에 따라 신속 항원검사도 진행합니다. 검사는 증상유무, 역학적 연관성과 상관없이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의하면 됩니다.